안녕하세요. 강원우입니다. 안녕. 오랜만이다요. 그치? 현장은 지금 여름방학 커리가 다 개강을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대치에서도 이강, 미탐 이렇게 하고 있고 중계, 분당, 목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반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음, 근데 이제 학생들 별로 사실은 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속도가 빠르고 이득인 부분과 온라인에서 조금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차이는 사실 분명히 존재하거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본기가 없는 학생들은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빠른 어떤 기본기를 잡아주고 점수를 정말 제일 바닥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실제 눈에 보이는 점수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여러분이 사주만 마음을 독하게 먹고 독하게도 아니다. 사주만 그냥 응, 나는 그냥 강원우 선생님 얼굴 보면서 그냥 편하게 쟤 떠드는 거 내가 듣고 필기하고 저 내용만 기억해 봐야지 이 정도로만 접근하셔도 여러분 그 영어 하기 싫다라는 느낌과 아, 해도 점수가 안 오르네? 이런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고 당장 9월 평가원에 점수가 뛸 거예요. 자,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 진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작도 안 하는 거 사실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려면 사실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렇지 않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바뀌기를 바라고 왜 세상을 탓하고 왜 점수를 탓하고 왜 바라는 게 많아? 네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네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진짜. 한 번 해봐 얘들아. 이제 새로 또 시작이잖아요. 여름방학이. 그렇지. 정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너네 선배들이 그랬거든.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이 시점부터 자세를 바로 하시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내가 진짜 보장, 보증을 해줄게요. 노베이스 강의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들은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제로백. 제로백 자체가 말 그대로 정말 제로에서 100점까지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을 위한 기반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왜 남학생들은 잘 알지. 차의 성능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제로백이잖아.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가야 되는 지점까지 요 한 강좌로 기본기 완성이 끝날 겁니다. 2주면 사실 끝나고요. 그 뒤에 2주는 복습하고 반복하는 형태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로백을 2주 동안 계획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막, 음, 요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거든. 니가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딱 고거 마음 먹고 써있는 분량만 순서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끝나 있을 거고 그러면 어느 순간 영어가 좋아져 있을 겁니다. 어, 제로백 2주 플래너를 이투스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다운을 받으시고 거기에 써있는 플랜대로만 강의를 수강하시고 그리고 거기 플래너를 보시면 각 강좌의 핵심 내용들을 퀴즈로 만들어놨어요. 수업을 듣고 그 퀴즈를 풀어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방을 열어놨으니까 어,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질문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하시고 어, 2주 동안 제로백이 끝나면 고거 복습하시면서 내가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 빈칸 추론이나 순서나 문장 삽입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죠. 그래서 그거를 직중적으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각 논리거든. 그래서 제로백으로 영어 기반 잡는 걸 끝내시고 독해랑 문장 해석까지 한 방에 끝납니다. 고거 끝나면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인 순서, 문장 삽입, 빈칸 이 논리 파트를 각 논리로 2주 동안 학습하시면 돼요. 이거 복습하시면서. 알겠지? 그러면 점수가 바뀌어. 진짜 해볼만 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현장 수업이랑 온라인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뭐 동시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강의가 랜선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 최적의 강의입니다.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한테는. 그리고 애들이 점수가 가장 많이 올랐고 제일 리투스 안에서 검증돼 있는 강의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영어 보는 눈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부터 자세 딱 똑바로 하시고 마음 조금만 독하게 내가 고3 막 시작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봐. 한 번 해보려고 한 번은 마음 먹어봤잖아. 그치? 그 마음을 다시 들고 오셔서 자료실에 들어가서 이주학습 플래너를 다운받고 강의를 바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듣고 나서 플래너에 있는 퀴즈,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이 써서 이투스 질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계속 팔로우 해가면서 체크 똑같이 해드릴게요. 알겠지? 우리 2주 빡세게 공부하고 그리고 그 뒤에 2주는 복습해가면서 여러분 취약 파트인 논리 파트 채워서 9월 평가원 때 좋은 점수 찍는 거예요. 알겠지? 현장도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 기본기 없는 친구들은 꼭 우리 열심히 해서 끝내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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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